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안녕하세요 아아아 환영합니다 오늘 만들것은 오레오 브라우디입니다 머핀트 에스플레이 스쿡 오레오 밀가루 컵케익 종류들 그럼 일단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고 첫 번째 단계 이게 버터랑 설탕 그리고 코코파우더를 같이 넣어서 섞어줄건데요 스멜! 스멜 시집가도 되겠어요 나 데리러 갈 사람? 나중에 멤버들 가족들 모아서 다 같이 밥도 먹고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반죽이 완성이 됐어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잘 담겼다 근데 저 이거 무슨 소리야?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질! 우와! 자 이렇게 웬디의 베이킹 교실이 끝났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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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맛있는 냄새 나요! 안녕! 제가 예리의 교복을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쭈글쭈글한 교복이에요 원래 앉아서 다려야되는데 아주 곱게 펴지고 있어요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이거 누가 다려준지 아니? 누가 다려줬는데? 언니 오늘 의상 포인트는 뭐해 보신가요? 꿀벌인가요? 꿀벌이에요 꿀벌이에요?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멋지다 뭔가 쪼글쪼글해지는 듯한 느낌 아니 이 뽀샷의 효과 딱 이렇게 넣어주면 뽀얗게 잘 나올 거예요 내일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린 옷으로 옷을 입고 준비할게요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 귀내림 너무 놀랍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나한테 내 얘기 잘 들어봐 내 얘기 잘 들어봐 예리의 차여형장 나는 섹시하다 나는 매운동이다 정답이다 walks 간지는 약간 두개 그런가? 하하 흐하 아 흐 우리는 이런 거 논답니다 특히 이 막래 둘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정상적이에요 정상은 제일 젖어 아 네 우리? 내 생각엔 없어 우리 중에 정상은 내 생각엔 미쳐 미쳐 C R A B Y 따라해 따라해 난 밤새째 신경하고자 밤새째 입 바리지 말고 놀래 운세가 좋네 올해 난 밤새째 신경하고자 밤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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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키 슬리키입니다 뭐를 보여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에밀리 산대의 클라운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슬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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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아 다시 생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슬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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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생방송에서 만나요 슬리키